요즘 날씨의 변화가 심해서 지내기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비도 많이 왔다가 퍽퍽 지는 그런 날씨가 찾아왔고 또 어떻게 보면 여름휴가를 즐기고 계실 수도 있고요 갔다 여름휴가 대신에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거나 이 기간을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9, 10월에 마무리를 하면서 필요한 점수를 우리가 따낼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137페이지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우리가 타당성 분석 쪽에서는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크게 나누면 시장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시장 분석에서는 지역경제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시장 분석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재무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성 분석이다 최종 결정은 경제성 분석에서 투자 분석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시험상에서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것은 시장성에 대한 거 우리가 지역경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 특정한 수요층이 원하는 주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이 돼 있을 때 얘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지문에서는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흡수율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이건 추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분석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전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이 개발 사업의 수익률을 분석을 해서 그 수익률을 토대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투자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 순서도 시험에서는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또 물어볼 일은 없고요 이 안에서 특히 순서 과정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형식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문에서는 이렇게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는 게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에 해당이 되는 것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걸 지문으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지 개수하고 경제 기반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 풀면서 다 정리를 해드린 것인데 시험상에서 가끔 인용이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입지 개수하고 경제 기반 분석이 있을 때요 입지 개수 정도만 계산 문제로 가끔 인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입지 개수의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는 문제가 만약에 기반 산업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그럴 때 이 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경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 분자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네를 계산할 때는 요령이 분모부터 우리가 계산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분모를 계산했는데 분자의 수치가 분모보다 크면 그러면 우리가 이를 초과한다는 걸 가지고 기반 산업의 개수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만약에 이런 얘기죠 여기가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전국의 X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을 여기가 만약에 한 60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35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절반을 넘어가게 되니까 0.5를 넘어가는 수치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0.6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치가 350을 초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 지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가 구성이 됐을 때 이게 만약에 200명이고 이 중에서 X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6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네를 계산한 수치하고 얘네를 계산한 수치에서 얘네가 크면 기반 산업이 되니까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적게 나타나면 분모보다 작기 때문에 기반 산업의 개수에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할 때 분모부터 계산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분자의 크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으시면 그러면 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요령에 비춰가지고 계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기반 승수라고 돼 있는 거는요 실전에서 계산 문제로 인용이 된 적은 없어요 다만 경제기반 승수 효과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경제기반 승수 효과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델타 T는 1-N분의 1 곱하기 델타 B로 원래 식이 되어 있는데 델타 T라는 것은 도시 전체 또는 지역 전체의 고용이라든가 또는 인구의 변화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1-N분의 1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경제기반 승수예요 근데 여기는 N이 뭐냐면 이게 비기반 산업 비율이죠 이게 비기반 산업 비율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델타 B가 기반 산업의 고용 뭐 인구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에서 고용이 발생한 게 도시 전체로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거는 이제 경제기반 승수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기반 산업에서 고용이 천명이 증가했을 때 이 도시에 비기반 산업과 기반 산업의 비율이 각각 얘가 80% 얘가 20%라고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지 마시고 1이라는 게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을 합한 거예요 1에서 비기반 산업 비율을 뺀 거니까 나머지가 기반 산업 비율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기반 산업 비율이 20%니까 100분의 20이니까 얘가 0.2고 0.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5가 나오죠 그러면 기반 산업의 고용이 천명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도시 전체로는 5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요령이니까 시험에 인용이 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뭐는 이런 종을 알아두시면 되냐면 기반 산업 비율이 작을수록 즉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크면 클수록 경제기반 승수 효과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이론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 있는데 거기는 별표하고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언제든지 시험상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유치 사업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자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된 대로 B가 나오는 건 무조건 빌드예요 그래서 이 빌드라는 거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대서 그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면 트랜스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죠 이전해주고 대가로 시설에 따른 운영권을 획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민간이 시설에 따른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개념이죠 그건 우리가 이제 따서 B, T, O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은 어느 시설을 얘기하냐면 시설이 이제 도로나 항만이나 공항이나 터널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반대로 B, O, T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바뀌는 경우죠 이거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서 자기가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건 우리가 BT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건 똑같은데 다만 사업을 의뢰한 정부 등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에게 주는 조건으로 이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을 해서 민간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리스니까 여기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설은 학교라든가 또는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대학 기숙사라든가 도서관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얘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BLT라고 그러면 외국 등에서는 무조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능상 아니니까 임대 시설에 임대를 줘서 투자비를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들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온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을 해서 그 시설에 따른 소유권을 갖고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복합화물 터미널 등과 같이 민간이 이제 부지 또는 시설 사업비를 갖다 대서 시설을 완성한 다음에 자기가 운영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에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시험상에서는 어쨌든 제일 많이 활용이 됐던 게 BTO하고 BTL을 제일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가 바뀌는 부분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로 가게 되면요 관리는 이론으로는 별로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건축 기술도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모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143페이지에 보면 관리의 분류라고 돼 있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자 여기 관리의 분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보면 영역별 분류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영역별 분류를 가게 되면 거기 보시면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그 다음에 시설관리가 있는데 이 중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애가 자산관리예요 근데 이 자산관리는요 부동산관리회사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산관리라는 것은요 건물 하나만 관리하겠다는 논리가 아니라 부동산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미 분석이라든가 하나는 예를 들어서 클리닉 건물로 임대를 줄 수가 있고 하나는 다양한 임차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다각도로 우리가 투자 운영을 하거나 재투자 재개발이라든가 매입 및 매각 관리라든가 또는 건물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 같은 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 자산관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부동산관리, 재산관리라는 것은요 축소가 되겠죠 중기업자들이 자기가 위임받은 물건에 대한 관리 정도 하는 경우고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소극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역에 따른 분류에서는 자산관리에 대한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는 자주 인용은 안 되고요 대신에 우리는 그 밑에 가면 관리주체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리주체 즉 관리방식에 관한 분류가 되는데 여기는 자가관리라는 것도 있고요 자가관리를 우리가 직접관리, 자치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가 직접관리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관리방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니까 애호정신도 뛰어나고 입주자하고의 소통이나 민원 해결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가관리이기 때문에 기밀 유지도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런 건 장점인데 단점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위탁관리라는 것은 자가관리하고 반대적인 경우라고 했어요 얘가 장점에 대한 것은 기밀 유지도 잘 되고 애호정신도 뛰어나고 입주자하고의 소통도 잘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은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하죠 그러니까 타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름을 피운다는 얘기죠 자기 거니까 그런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고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대표적인 단점은 기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서로 크로스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혼합관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과도기적인 관리죠 자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점을 취합한 방식인데 다만 여기는 전부를 위탁을 준다고 하면 여기는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개념이다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위탁을 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다 기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물어볼 때 관리 파트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셔도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자가관리 장단점 위탁관리의 장단점 혼합관리의 장단점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옆 페이지에 146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관리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관리활동은 미국의 부동산 관리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관리활동에서는 임대차 활동이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데 임대차 활동 안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있죠 걔네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임차자를 선정할 때 매상고를 제일 중시해서 본다라는 것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상업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초기의 임대료를 싸게 해서 임차자를 유출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이후에 매출이 만약에 신장이 되면 그 늘어나는 매출의 일정한 비율을 추가적인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걸 비율 임대차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주로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개념이라는 거 지금까지 시험도 그렇게 언급이 됐던 거고요 그 밑에 3번을 보게 되면 부동산 유지 활동이라고 있는데 이 유지 활동에서는 예방적 유지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사전적 개념인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 보수, 진단, 수선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고요 대응적 유지 활동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후적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인용이 된 거는 예방적 유지 활동하고 대응적 유지 활동을 구별할 수 있느냐는 정도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보험에 대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하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손해보험 만약에 임대부동산에 화재가 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건물 보관하는데 임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들어두는 보험이고요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만약에 거기를 방문한 외부 방문객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면서 침수되고 이래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물의 내용연수하고 생애주기 관계는요 내용연수는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요 여기 건물의 생애주기의 관계에 보면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가 있을 때 유용성이, 물리적인 유용성이 제일 좋은 건 신축 단계고요 건물에 대한 개조나 수선이 있죠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는 것은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노후 단계는 폐물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하거나 가치가 회복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 그 정도만 아마 기억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으로 가는데요 마케팅은 딱 하나 마케팅 전략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시험은 마케팅 전략에서 거의 95%가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현대 기업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죠 마케팅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심지어는 아주 규모가 큰 그룹 이런 데서는 회장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도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미지라는 건 한 번 정해지면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별표를 하시고 그러면 마케팅 전략에서는 제일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누구의 입장이냐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SP 전략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이 이렇게 돼 있는데 SP 전략하고 여기 있는 마케팅 믹스에 대한 것도 구별이 돼야 돼요 요즘은 그거를 바꿔서 내니까 근데 바꿔서 낼 때는 영문에 대한 표현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것 있죠 그걸 우리가 마켓 생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는 거를 우리가 타케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공급되는 제품이 경쟁 제품하고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도 있죠 이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영문에 대한 이걸 따서 SP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하부 전략으로 쓰는 게 마케팅 믹스 전략이죠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에 쓰는데 얘가 네 가지의 피로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제품 전략이에요 우리가 재가 유판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프로덕트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로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해서 플레이스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판매 촉진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 시험에는 이 판매 촉진하고 여기 있는 차별화하고 위치를 바꿔가지고 틀리게 내기도 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영문으로 틀리게 내가지고 항의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한글 같이 집어넣으니까 이렇게는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안에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고 여기서 나왔을 때 가격 전략에서는 고가 전략을 어떤 때 쓰고 저가 전략은 어떤 때 쓰고 시가 전략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내가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면 고가 전략을 쓸 수가 있죠 또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도 쓸 수가 있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저가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시가 전략은 경쟁 업체가 미리 시장에 진입해서 설정해 놓은 가격을 내가 쫓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장을 먼저 선점하면 내가 시장 가격을 리그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쓰는 게 시가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촉진 안에 들어가는 게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경품 제공 이게 판매 촉진 전략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자극을 주고 유인을 하기 위한 전략은 판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개업자라든가 분양 대행업자 이용하는 게 유통 경로 전략이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는 수요자 또는 고객의 입장 즉 소비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소비자들의 심리 또는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하는 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쓰는 게 아이다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A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텐션을 얘기를 하죠 일단 소비자들이 이 광고에 대한 주목이 있죠 주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터라고 해서요 이 광고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했을 때 임대 수입이 불안하십니까? 임대 수입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구를 가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나 마음을 갖다가 얻어내는데 그런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디자이어라고 해서 얘를 갖고 싶다라는 욕구라든가 욕망을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다에 대한 것도 영문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관계 마케팅이라고 있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이 관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즉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게 관계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강남에서는 아파트 지어서 분양만 하면 100% 분양이었고요 중기업소도 문만 열어놓으면 바로 고객들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분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속적으로 고객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연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관계 마케팅에서 주로 쓰는 게 뭐냐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을 하죠 우리 브랜드 그 브랜드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라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주어지면 여기에 분양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암시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이미지를 계속 고객들에게 전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자동차 광고에서도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등장하면 성공했구나 이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또 어느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돈 많은 사람이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단 한 번의 소비 선택을 할 때 자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아파트 단지에서도요 이 브랜드에 대한 거 하나를 가지고도 가치가 틀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가 들어가면 전반적인 가격이 비싼 동네라고 생각이 되는데 A가 아니라 A도시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보다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명칭에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는 이 마케팅 전략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광고에 대한 거는 실전에서 인용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광고라는 거는 마케팅의 일부에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걸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토지하고 건물 있죠 얘네를 공급하는 마케팅 얘네를 분양하는 마케팅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개 서비스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치라든가 ABS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한 증권에 관한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거는 부동산 자체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높아시면서 만약에 부동산 마케팅의 대상은 그냥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하면 좋은데 이렇게 풀어서 나왔을 때를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케팅의 대상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중요한 거에 있어서 요약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감정평가론이죠 감정평가론에서 근래의 특징은 지난 한 몇 년 전이라고 할까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계산 문제로만 나왔어요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근데 근래는 감정평가 방식 안에서 이론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감평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섯 모양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반 이상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